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감요루사TV 정사노라인 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녀 농수산물시장 안에 또 나가서 벚꽃이 만개한 그런 영상을 오늘 한번 담아보기로 하죠. 지금 지나가는 길이 벚꽃이 만개를 해서 곧 다 떨어질 판입니다. 자 여기 양가세로 벚꽃이 쫙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벚꽃 영상작업할때하고 오늘하고 벚꽃이 상당히 더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무마다 자 여기 벚꽃터널을 행사하고 있네요. 상당히 너무 상쾌합니다. 좌측에는 부산 풍산금속 부측에는 반영 농수산물 자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부산의 벚꽃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눈으로서 만족하는 어느 분께서 달맞이 벚꽃보다도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가 영상을 담은 아름다운 벚꽃길이 훨씬 마음에 닿는다. 달맞이 벚꽃은 아르래기가 생긴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벚꽃이 정말로 지금 다 피었습니다. 초록불과 벚꽃이 교차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을 연출하네요. 시내버스도 벚꽃 옆에 대가 있고 접촉사고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벚꽃이 너무 멋지네요. 벚꽃 벚꽃 사랑해요 벚꽃. 자 여러분 멀리 벚꽃이 보이시죠? 상당히 벚꽃이 너무 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좌측편에 부산하면 벚꽃 아닌기요? 그지요? 벚꽃이 부산이 대표라입니까? 자 경상도마를 확실하게 좀 썼습니다. 자 벚꽃 상당히 좌측편에는 벚꽃이 쫙 피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여러분 앞에 포코레인이 차를 다 물고 가고 있습니다. 포코레인이 완전히 민폐 끼치고 있네요. 와 나는 우측으로 빼야 되겠어. 벚꽃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포코레인 때문에 벚꽃 영상을 못 담고 우측으로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도 벚꽃이 상당히 아파트 담넘으로서 가지가 많이 뻗쳐 나와 있네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벚꽃. 오늘은 벚꽃 위주로 촬영만 하겠습니다. 자 벚꽃이 완전 만개가 됐습니다. 자 벚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4일 전하고 너무 틀립니다. 분위기가. 자 꽉 펴네요. 눈이 가득 사이가 있는. 자 벚꽃 꽃이 많이 피면은 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일일이 벚꽃을 떨어진 벚꽃을 다 쓸어야 되고 자 우리는 눈으로서는 만족하지만은 좋은 풍경을 보지만은 그 뒤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벚꽃이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1년에 딱 일주일 볼 수 있는 그런 벚꽃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내려가면은 와 너무 멋지죠 벚꽃 시인들은 일로 지나갈 때 자동으로 시한숱이 딱 생각이 나겠군요. 자 파란 색깔보다도 벚꽃 색깔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거는 뜻깔나무고 자 여러분 멀리 또 벚꽃이 가득하게 보이죠. 오늘은 벚꽃 영상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